이번 타임에는 39번, 40번 이렇게 두 개를 할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 39번 주제를 이렇게 띄워놔 봤는데 책에서 오른쪽 밑에 페이지에다가 한번 적어봅시다. 무슨 말인지 어렵지는 않지. 내가 사업을 성공을 했어. 그러면 물질적이다라고 하는 건 돈 얘기하는 거거든. 물론 성공을 하면 돈으로 보상을 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반드시 돈만 가지고 보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야. 사실 굉장히 교과서 같은 말이긴 하지. 바로 한글 볼게. 사업 성공을 보상하는 것은 항상 물질적인 방식으로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주제에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예전에 근무한 한 회사는 판매 성공을 인정해주는 멋진 방법이 있었어. 판매 부서 관리자는 사무실 밖에 경적을 두었고 경적, 뭐 나팔 같은 걸 두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 그리고 거래를 성사할 때마다 그 관리자가 나와가지고 나팔을 불었대. 물론 그 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시끄러웠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라도 막 방해를 막했대. 나팔 소리가 너무 크니까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에게 놀랄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때때로 성공을 보상하는 것처럼 사실 성공을 보상하는 것은 이렇게 쉬울 수가 있어. 굉장히 쉽지. 뭔가 거래를 성사를 시켰는데 막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이러는 것도 물론 주겠지만 주겠지만 돈을 막 주고 땡 하는 것보다는 거래가 성사가 되었어. 막 나와가지고 나팔을 불어. 되게 쉽잖아. 이렇게 쉬울 수 있는데 특히 동료의 인정이 중요할 때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 판매 부서의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경적이 부러지기를 바라는 그 방식을 봤어야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내가 거래를 성사를 시킨 거야. 그러면 관리자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드디어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나팔을 신나게 불어주는 거야.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를 부러워하겠지. 야, 쟤를 위해서 나팔을 불어주고 있어. 진짜 부럽다. 사람들이 그런 걸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가 봤어야 해. 하면서 글이 끝났어. 바로 영어로 들어가 봅니다. 어때? 공감이 좀 돼? 내가 거래를 성사시켜주는데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나를 위해서 막 나팔을 불어준대. 사실 난 잘 모르겠어. 자, 동명사 주어야. rewarding business success. 해가지고 이게 동명사 주어라고 보면 되는데 사업 성공을 보상하는 것은 보상하는 것은 언제나 자, 해부투는 뭐 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 뭐뭐 해야 된다. 사업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언제나 자, 수동 되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물질적인 방식으로. 자, 다시 사업 성공을 보상하는 것이 항상 물질적인 방식으로 되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되어져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수동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 자, 수동이야. 자, 내가 한때 일했었던 소프트웨어 회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멋있는 방법을. 뭐하는? 판매 성공을 recognizing, 인정해주는 판매 성공을 인정해주는 자, sales director 뭐 판매부서 관리자 아까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 판매부서 관리자는 kept 가지고 있었어. air horn이라고 하면 아까 경적이라고 우리가 해석했던 그거 있지? 나팔 생각하면 돼. 나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 바깥에 나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would come out 나오곤 했어. 그리고 나와서 불었어. 그 나팔을 every time 뭐 뭐 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그 판매원이 settle the deal이면 거래를 성사시키다 라는 표현이야. settle a deal 거래를 성사시키다. 해석이 잘 안될 것 같으면 지금 적어두자. 판매원이 거래를 성사시킬 때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would는 여기서의 would는 하곤 했다의 의미를 가죠. 나와서 불곤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마치 used to랑 비슷해 used to 농사원형도 하곤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자, 이렇게 적어둡시다. 자, 다음 거 The noise of course 물론 물론 그 소음은 interrupted 방해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anything이라는 건 사실 어떤 것이든의 개념이거든 물론 그 소음은 방해했다. 어느 것이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어느 것이든 모든 것들을 방해했다. 뭐 하는 사무실에서 happening 발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방해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소음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웠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It had an amazingly positive impact on everyone 그것은 자, 이것도 노이즈야. 그 소음은 소음은 놀랍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긍정적인 영향을 가졌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온 모든 사람들 에게 모든 사람들 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자, 이것도 우리 문답지 할 때 많이 얘기했던 건데 영향을 나타내는 말 뒤에 온 이 나오면 뭐뭐에 미치는 뭐뭐에 이렇게 해석하자 라고 얘기를 했지. 지금이 딱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해석해도 괜찮지만 모든 사람에 미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졌다. 이렇게 배웠던 거 이렇게 써먹으면 좋겠어. 다음 거 sometimes 때때로 나 또 동명사 주어가 나왔어. rewarding success 성공을 보상하는 것은 쉬울 수 있다. 뭐만큼 그것만큼 성공을 보상하는 것은 쉬울 수 있다. 그것만큼 특히 뭐 할 때 동료 인정이 중요할 때 특히 동료의 인정이 중요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You should have seen the way The last of the sales team wanted Air Horn Blown for them 하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 거야. 일단 체크 먼저 해보자. 문장 구조 이렇게 만들어보자. 자, 했어. 자, 여기 보면은 should가 해야 한다라는 뜻이지. 해야 한다라는 should에다가 이렇게 완료 시제를 붙이면 과거가 되는 거. 이거 알고 있지? 그래서 should have pp는 뭐 뭐 했어야 한다. 뭐 뭐 했어야 했다. 과거에 했어야 했다의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거든. 그래서 should have pp는 뭐 뭐 했어야 해. 이런 느낌을 전달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당신은 그 방식을 봤어야 해. 어떤 방식? 판매팀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판매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식을 판매팀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원해. 뭘 원해? 그 나팔이 부러지기를 그들을 위해서 근데 부러지기를 이라는 말을 지금 pp 가지고 표현을 했다. 왜냐하면 나팔은 부러지는 수동의 입장이거든. 당하는 입장이니까 blow라는 말을 blow은 이라고 pp로 적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해석하면은 너는 그 방식을 봤어야 해. 판매팀 나머지 사람들이 나팔이 그들을 위해서 부러지기를 바라는 그 방식을 봤어야 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됐고 이러면 끝났지? 40번으로 넘어가 볼게. 내용이 어렵진 않지? 40번 적어보자. 오른쪽 밑에다가 적으면 돼. 딱 책 펼쳤을 때 오른쪽 페이지 밑에 누가 오른지를 알아내고자 하는 지식에 대한 갈망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미리 내용을 살짝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야. A라는 그룹하고 B라는 그룹이 토론을 했어. 합의를 못했어.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의견이 달라.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리고 나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얘네들이 지금 토론을 하고 있던 주제랑 관련된 어떤 영화, 영상을 틀어줬어. 언제? 점심시간에. 그러면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점심시간에는 점심시간에는 밥 먹으러 급식실 가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이 밥 먹으러 안 가더래. 밥 먹으러 안 가고 영상을 보더래. 왜 그랬을까? 네가 맞냐 내가 맞냐가 지금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밥을 걸을 정도로 누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갈증을 느끼더라. 지식에 대한 갈망을 가지더라. 이렇게 말하는 글이었어. 어쨌든 우리 한글 한번 보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봅시다. 낸시 로우리 데이비드 존슨은 교수 환경을 연구하고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한 주제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다. 지금 이제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5, 6학년 애들이 상호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토론을 했다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어떤 주제를 놓고 나서 상호작용을 한다. 교류를 한다. 토론을 한다. 이런 말이거든. 토론을 하는 실험을 했어. 한 그룹에서 토론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유도되었다. 한 실험에서는 한 그룹에서는 한 그룹에서는 얘네가 이제 토론을 하는데 합의가 되었어. 그러니까 똑같은 정답에 도달하게 된 거지. 유도되었어. 합의를 도출했어. 두 번째 그룹에서는 토론이 옳은 정답에 대해서 불일치를 낮도록 설계가 되었어. 첫 번째 그룹은 문제가 없어. 둘이 동의를 했거든. 그래 우리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데 두 번째 그룹에서는 얘네가 서로 생각이 다른 거야. 불일치가 생겨버렸어.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 쉽게 합의에 도달한 학생들은 이제 마음이 편안하겠지. 얘네들은 쉽게 합의에 도달한 학생들은 주제에 흥미를 흥미를 덜 보이고 흥미가 별로 없어. 공부도 별로 안 했고 부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도서관에도 잘 안 갔어. 왜냐하면 너랑 나랑 생각이 똑같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맞겠네. 공부 더 할 필요 없겠다. 도서관에 못하러 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거야 지금. 이해되지? 자 근데 다음 페이지 보면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점심시간 동안 주제와 관련된 영화를 보여줬을 때 나타났습니다. 잠깐만 나타났습니다. 동의한 그룹 얘네들 그 첫 번째 그룹 있지. 너랑 나랑 생각이 똑같구나. 마음이 편한 이런 애들은 18%만이 영화를 보기 위해 점심을 놓쳤어. 그러니까 점심을 안 먹고 영화를 봤던 애들이 18%가 있었대. 이거는 많지 않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자. 많지 않은 애들이 영화를 보려고 남아있었어. 대부분은 다 밥 먹으러 갔어. 근데 동의하지 않았던 그룹 서로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지금 결론이 안 난 애들은 45%가 영화를 보기 위해 남았대. 그러니까 밥 먹으러 안 가고 나 밥 굶고 그냥 영화 볼래 라고 했던 애들이 45%나 됐대. 이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18%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룹 내에서 누가 옳았는지를 알기 위해 지식 차이를 채우려는 열망은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알기 위해서 지식의 차이를 채우려는 열망 알고자 하는 열망 지식에 대한 열망은 열망은 미끄럼틀과 정글짐을 향한 열망보다 더 강했던 거다. 여기서 말한 미끄럼틀하고 정글짐은 밥 먹고 나가서 노는 거 운동장 가서 노는 거 생각하면 돼. 밥 먹고 운동장 가서 노는 거 보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궁금한 게 너무 센 거야. 그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 요약문인데 연구에 따르면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는 학생들이 의견을 달리 하도록 장려될 때 학생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결론이 안 났을 때 주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증가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글입니다. 영어로 들어가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낸시하고 데이비드 존슨은 주어제 이게 동사야 Conducted an experiment 실험을 했다 실험을 시행했다 연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교수환경이라고 하거든 교수환경 교수환경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학습환경을 만드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교수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5학년과 6학년들이 배정을 받았어 뭐 하도록 상호작용하도록 상호작용하도록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상호작용하도록 상호작용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서로 토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런 내용이었고 한 그룹에서 토론은 이끌어졌어 유도가 되었어 토론이 이끌어졌어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만드는 방식으로 첫 번째 그룹 애들은 토론을 했는데 합의가 잘 된 거야 두 번째 그룹에서 토론은 설계가 되었어 토론이 설계가 되었어 뭐 하도록 설계가 되었어 produce disagreement 반대를 만들어내도록 올바른 정답에 대한 서로 반대를 만들어내도록 사람들마다 다른 대답이 나오도록 토론이 설계가 됐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누가 맞는지 모르는 거야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궁금하겠지 학생들은 쉽게 합의에 도달했던 학생들은 그 첫 번째 그룹 마음이 편했던 첫 번째 그룹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덜 있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또 공부를 덜 했습니다 그리고 덜 도서관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잘 방문 안 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야 뭐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쉽게 합의에 도달했던 학생들은 주제에 관심이 적었다 공부를 덜 했다 그리고 도서관에 덜 방문하는 경향이 있었다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사실상 위치가 여기 있는 거지 연결사가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냥 맨 앞에 있다고 해석하고 맨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 돼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차이는 드러내어졌다 밝혀졌다 뭐 할 때 선생님들이 특별한 영화를 보여줬을 때 뭐에 대해서 토론 주제에 대해서 특별한 영화를 보여줬을 때 점심시간 동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 Only 18% of the agreement group 오직 18%의 합의 그룹은 합의 그룹에서의 오직 18%만은 점심시간을 놓쳐버렸다 영화를 보기 위해서 조금 쉽게 말해볼게 첫 번째 그룹 있지 합의가 딱 잘 됐던 그룹은 그 그룹 중에서 18%만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놓쳤다 하지만 합의를 하지 못했던 합의를 하지 못했던 그룹에서 온 학생들 중 45%는 합의를 하지 못했던 그룹에서의 학생들 중 45%는 영화를 위해서 남았다 밥 먹으러 안 갔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thirst라는 단어는 갈증이라고 해석을 해보자 갈망이라고 해도 괜찮아 근데 뭐하고자 하는 갈망이냐면 지식의 차이를 채우고자 하는 뭐뭐 하고자 하는 이렇게 하면 해석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 지식의 차이를 채우고자 하는 갈망은 이게 주어야 그리고 동사는 여기에 있어 하이픈 들어갈 땐 일단 건너뛰자 라고 했지 좀 이따 읽을 거야 지식의 차이를 채우고자 하는 갈망은 갈망은 더 강력할 수 있다 뭐보다 슬라이드가 미끄럼틀이거든 미끄럼틀이나 정글짐을 향한 갈망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픈 빼놓은 부분 이제 해석을 해볼게 지식의 차이를 채우려는 갈망 자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알아내고자 하는 것 누가 올바른지 그룹 내에서 그룹 내에서 누가 올바른지 알아내고자 하는 지식의 차이를 채우고자 하는 갈망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끝났나? 어 끝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40번 지문까지 마무리를 하고 아마 다음 영상은 41번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러면